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은 지금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난의 행군대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금 현재 북한 항생제 빼돌린 관계자 공개 처용을 했으며 고용한 탈북민이 현재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매우 불안하다라며 김정은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8월 말 소고기 유통업자들의 공개 처용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의약품 관리자가 공개 처용됐습니다 주민들은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며 당국이 처용장에서 밝힌 죄목을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양강도에서 의약품 관리자가 공개 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을철이 되면서 계절 변화에 따른 코로나 유사 증상자 호흡기 환자들이 늘며 북한 당국이 긴장하는 가운데 집행된 것입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5일 오늘 해산시에서 도인민위원회 산하 민방위부 전시예비물자 보관창고인 사호창고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던 40대 남성이 공개 처용됐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공개 처용 장소는 지난달 30일 소고기 불법 유통한 9명을 한꺼번에 공개 처용했던 해산 비행장 등판이었으며 처용된 관리인은 전시 예비 의약품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공개 총살 현장에서 도인민재판소는 관리인이 작년부터 사호창고에 보관된 다량의 전시형 위약품을 몰래 시중에 팔아넘긴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방위부는 전시의 후방의 노동적이대, 노동자, 농민방위군, 교도대, 대학생 방위군, 붉은청년근이대, 고급중학생 방위군의 전투물자를 보장하고 지휘하는 예비군 전력으로 위약품만 아니라 각종 원유, 자재, 윤전기재 부품 등의 군수물자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해산시 인민반들에는 낮 12시까지 공개 처용 장소에 모이라는 지시가 하달됐으며 처용 현장에는 가두여성, 주부들과 해당 관계자들만 모이고 예전처럼 농장, 공장일을 멈추거나 장마당까지 휴장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총살 현장에 모인 주민들도 도인민재판소의 사형 판결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전시물자가 한 사람이 빼돌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는 데다 관리자 한 사람이 재판소가 밝힌 대로 2만 대 이상의 페니실린을 갈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당국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개 처용 소식은 25일 연결된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통은 도내 민방위부 4호 창고에 보관했던 페니실린이 대량으로 빼돌렸다는 죄명으로 해산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총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즘 가을 선기가 돌면서 페니실린을 찾는 주민들이 대폭 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코로나 변이 비루스로 알려진 열감기와 기침 등 호흡기 질환의 치료제로 페니실린의 수요가 많은 지금 시기에 딱 맞춰 총산령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당국이 위약품 관리자 공개 처용으로 위약품 관리 체계의 경정을 울리고자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소식통은 공개 처용을 목격한 주민들은 원래 약은 부족한데 총살은 너무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라며 4호 창고는 유효기간이 거의 된 약품을 지역병원에 보내고 새 약을 다시 받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부족분을 모두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 총살한 것 아니겠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공개 처용에서는 마치 감기나 호흡기 증상이 급증하는 것을 페니실린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몰고 갔다라면서 지난 8월에는 소고기를 유통했다고 총살하더니 이달에는 페니실린을 갈취했다고 총살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서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9월 26일 조선중앙통신에 평양시에서 계절적 변화에 대응한 방역학적 대책을 더욱 강화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시에서 방역 상황을 긴장하게 주시하면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성 질병과 관련한 예방 대책을 신속히 세우고 신속기동방역조, 신속진단치료조들이 언제나 긴장된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한 탈북민이 현재 김정은의 정신상태에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첫 외교관 출신 탈북민인 고용한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통일부 인근 카페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정서적 정신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른다며 천안함 사건보다 더한 사건이 터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한 특보는 올해 북한이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열병식을 한 점이나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회담장 내 김정은의 의자 소독 등이 체제와 신변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방문 국가로 러시아를 택한 데 대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었다면 달성한 것 같지만 지나치게 자극한 것 같다라며 중국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한 특보는 북한 당국자들은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협상 참여를 배려라고 생각한다라며 북한에 지킬 것은 지키라라고 요구하면서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다가 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국은 비판하던 부분을 지어버리고 회담에 나섰다며 이런 행태를 30년에서 40년간 반복해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 발전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얻는 데 있어서는 필요할 때마다 개선 위지를 필요했다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나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2018년 평창올림픽 참가 등이 그 사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김정은이 정상회담, 러시아 정상회담 이후 연회에 모두 연설해서 러시아가 1순위라고 한 것은 중국 들으라고 한 것이며 북중 밀착에서 북로 밀착으로 가는 것은 김일성이 쓰던 양다리 외교 방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일성은 중국과 어긋날 때 강하게 나가되 중국이 부, 안 되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다시 말고 중국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러시아를 버리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었다면 달성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자극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전술핵 소용화 및 잠수함 건조 기술 수호의 전투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라며 기름과 식량, 천연가스 정도만 받아도 성과로 삼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경호원들이 화학처리된 흰 수건으로 김정은이 앉을 위자를 여러 번 닦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라며 이는 푸틴 대통령이 고도의 전술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행동이라며 중국 방문 때 중국 축 제공 숙소에 머물며 중국 비행기도 탔던 김정은이 러시아 제공 호텔 대신 방탄 열차에서 오박을 하고 경호원들이 기계로 열차 주변을 측정하는 것은 러시아를 모독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도 김정은이 신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열병식을 올해 세 차례나 한 것 역시 외부의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방위 열병식에서 생수와 시멘트 운반차에 방사포를 숨겼다고 보여준 것은 미국의 이들 차량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라며 외부 세력에 대한 공포가 로이로제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변 위협과 불안정한 체제 전망 등과 관련해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적 불안정을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겪고 있으며 우상화와 함께 억압을 강화할 대로 강화했지만 주민 불만은 올라갈 대로 올라갔으니 마음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라며 고용한 특보는 북한 간부들은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을 세 번 만나고도 해결한 게 없는 것을 보고 낙심과 분노가 목까지 찼지만 가족 멸적을 걱정해 나서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한 특보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김정은이 자기 통제가 안 되면 불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며 러시아를 뒷배삼아 천안함 사건보다 더한 도발을 벌일 수도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령도 같은 것을 공격하고 한국이 반격하면 핵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며 김정은이 11살짜리 김주혜를 미사일 발사장에 데리고 나오는 것 등을 보면 미국이 자신을 테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김정은의 북한 정성산 집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교의 김정은 멸망 북한 농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